말씀 중국어.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입니다. 이 여자여,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. 이 찍은 일은 오프랜드타. 예수님께서 대제상 집으로 잡혀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가죠. 여기 베드로예요.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죠. 그런데 한 여정이 베드로가 앉아있는 걸 보고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. 이 여자여,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.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.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골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의통곡하니라. 라고 말씀이 나오죠. 첫 번째 부인. 이 여자여,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. 니 찍은 유래. 워프랜드타. 단어 보시죠. 저, 이것이죠. 저것은 나죠. 거, 사람을 셀 때 쓰죠. 모르는 걸 셀는 수불안전명사, 의전명사, 단위명사로도 쓰여요. 니 랜, 여인이죠. 그 다음에 린더. 랜수하고 똑같아요. 알다예요. 따라해보세요. 저, 거, 니 랜, 린더. 오늘의 말씀. 이 여자여. 니 쩍은 유랜. 니 쩍은 유랜. 자, 니하고 쩍은 유랜하고 같죠.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동의사조라고 그래요. 같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해야죠. 동의사조라고 그러죠. 사조라는 건 말뭉치예요. 두 개의 단어가, 혹은 두 개나지 세 개의 단어가 연결된 걸 사조라고 그러죠. 말뭉치. 따라해보세요. 니 쩍은 유랜.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. 워프랜드타. 워프랜드타. 머리를 쓴 동사, 인식 동사이기 때문에 뿔로 부정했죠. 랜드.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느라.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. 주님, 참 불쌍하신 분이에요. 제자들도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가운데서,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. 따라해보세요. 워프랜드타. 우리는 주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. 암원. 수고들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